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안녕하세요 민희예요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청년들에게 청년을 좋아해요 너의 술을 내게 불려줘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불려줘 청년들에게 불려줘 청년들에게 불려줘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은 아 저희 저번주에 우리 결혼할까요를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 그 뜨거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되겠다 이 뜨거운 이야기를 한 주 더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번주와 동일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활동가 거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사는 34세 유부남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방송 듣고 제 말이 원래 좀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느리게 이야기하네요 업된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구나라는 느껴서 좀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저는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했던 어벤져스를 보기 시작을 해서 거의 감금하다시피 5월 4일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녁 퇴근해서 한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계속 어벤져스만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되게 작아요 되게 볼품없고 그냥 이 건물? 어차피 헬크가 한 번이면 다 부실건데 약간 이런? 되게 감정 몰입이 엄청나네요 저 완전 빠져가지고 사라지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이름만 하면 안 되나요? 어 알았어요 마블이 잡아가요 마블이 잡아가 전 안했어요 마블 관계자 여러분 저희 저번주랑 이야기 같이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이러다가 진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러면 좀 육아와 관련된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책 얘기를 하기로 했었고 그때 션 씨가 너무 적극적으로 아 얘기해야 된다 이거 하셔가지고 시간은 또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저번주에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책 중에 0세에서 2세 정도까지 이제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도 시행된지는 최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누리 가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치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23만 원 그 정도 되는 수당을 직접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20만 원씩 보내주는 그런 누리 가정이라는 정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아동수당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제 9월부터 신청인에 한해서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들 알고 계신가 해서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었거든요 그 누리 가정이 저도 몇 년 전인가 그 하도 이슈가 됐잖아요 서로 싸우는 문제로 이슈가 됐잖아요 하니 안 하니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고민 없이 만들어진 정책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교육청과 그런 싸움이 지속됐던 결국 도입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리 가정이 제가 기억하기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우리나라가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그 격차가 좀 계속 누가에 공개된 문제로 있었다면 누리 가정이라는 서비스를 국공립유치원은 정확히 이제 조금 보태자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이제 산출하는 거고요 부부합산 소득이 1160만원 정도인가 나올 거예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솔직히 이제 3세에서 5세 사이 아이를 육아하는 세대가 30세 정도 되는 부부일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대부분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냥 단순히 20살 중반인 제가 듣기에는 이런 정책적 자세한 설명들이 오히려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현재 우리의 육아나 출산 문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아까 샨이 말한 그런 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막연하게 돈도 주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10만 원을 준다던가 상위 몇 퍼센트가 포함된다던가 이런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왜 결혼하지 않는가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경제적 문제가 되게 크게 다가왔었고 일단 그거 먼저 해결해 주겠다 정책적으로 누리과정 아동수당 다 제가 듣기에는 일단 돈 많이 드니까 돈부터 지원해 줄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전에는 육아하면 가족 안에서 아이가 나면 그걸 무조건 여성이 감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제적인 건 무조건 남성이 감당하고 이런 역할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육아를 사회화시키는 거죠 그 육아의 책임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했을 때부터 쭉쭉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청소년기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책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가정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사회가 가져가는 것 그리고 저희 보면 사회화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요즘은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모두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근무 시간도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구멍들 육아의 책임들을 사회가 좀 맡아주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촘촘히 계속 만들어 가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는 그런 시스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그럼 아이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막말로 이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더 서비스의 나이도 늘어나고 서비스 해주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 사회화가 다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를 그런 기능을 사회가 다 이행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죠 사회화 육아의 사회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요지부동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사회가 다 키워준대 그럼 내가 낳아야 돼? 라는 생각이 그래도 썩 확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감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단순히 돈만 다 지원해주고 사회가 키워줄게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미가 얘기했던 그 문제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문제 보육환경 문제 그리고 보육수준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게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가 다 키워준 데라기보다는 사회가 어떻게 육아를 인식하고 있느냐 또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또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여자라 대학 못 가고 남자라 대학 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고등교육을 대부분 평등하게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갑자기 가정일을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여성의 전문직도 엄청 늘어나고 그럼 여성이 이미 엄청 그 한 사회에서 사회화가 많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정 내에 돌봄 기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화가 다 되었고 전문직으로 가니까 근데 과연 그 시점에 어떤 대비 사회가 그때 촘촘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로 문제가 터진 이후에 대비한다는 기분이 요즘에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많아지고 저출산이다 이런 거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들어오는 정치 세력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 아닐까 좀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모든 대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서 조금 걸어요 걸어주세요 마음껏 걸어주세요 우리가 국가 정책 얘기를 하다가 사회화로 갔잖아요 근데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하는 건데 국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책 얘기만 하다가 사회화로 빠진 게 되게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갖고 사회가 약간 부족하다 사회가 이런 인프라라던가 약간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이어지면서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사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사회의 전부는 아니고 그냥 또 하나의 큰 집단이잖아요 국가 그리고 그 안에 또 국가와 별개로 시민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우린 보통 배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국가의 정책만이 뭔가 부족하고 혹은 약간 허점이 있고 이게 약간 기수습적인 요소여서 문제가 있고 이것 속에서 사회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라고만 판단하는 건 좀 그래요 약간 제 말이 이해 됐나요? 좀 어렵죠? 다미 씨가 얘기했던 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사회화가 됐는데 왜 아이를 안 낳고 싶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국가 정책이 곧 사회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너무 정책을 사실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사회의 일부인 국가가 행하는 이 정책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로서 접근하면 좀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회의 전체로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정책을 분석하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 너무 국가의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보기보다는 영역을 분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한 국가가 정책이라는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영역과 그리고 한 사회가 제가 생각했을 다미 씨가 얘기하는 게 그런 공동체 시민들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나 인식이나 뭐 그런 거지가 느꼈던 구멍 같은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되는데 제가 정책을 얘기했던 거는 제가 저에게 정책은 사회가 해줘야 되는 최소한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와 관련된 정책 얘기를 하면 휴직, 육아 휴직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과연 육아 문제가 딱 육아만의 문제일까 저는 이게 노동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노동을 여유로 하고 내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끼리 아까 말했던 국가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각각 역할 부담을 해가지고 그 육아를 할 수 있는 안정망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현재 노동은 지금 내가 애가 없고 가족이 없어도 내 시간 하나 가지지 못할 만큼 빡빡한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육아 휴직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공공의 영역에 한정됐다 과연 민간도 이런 육아 휴직을 정말 눈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육아 휴직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변에 발품 팔아서 들어보면 그냥 제가 재선에서의 육아 휴직은 여자는 그래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은 되는데 사회적으로 남자는 써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하지? 거리가 먼? 그리고 눈치 보이죠 그쵸? 맞아 근데 사실 눈치 보이는 건 여자도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그래도 여자는 좀 써도 약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남자는 네가? 남잔데? 왜? 또 돈 벌어야지 그게 더 도와주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육아 휴직이죠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공무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들이 눈치 보지 마라 이거는 네가 눈치 보면 나 또한 부담스러워서 쓸 수가 없는 거고 사회가 이렇게 하도록 제도가 돼 있으니 네가 부담없이 쓰고 나도 부담없이 쓰겠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여성들의 직업을 가졌을 때 사회 진출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내가 내 권리를 행세하면서 또 아이를 키울 때 조금이나마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성이 그만큼 공무원에 진출하는 게 더 커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민간 기업 쪽에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제가 공무원이 되길 꿈꾸거든요 이렇게 사회세연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맞아요 그중에 첫 번째도 그거거든요 너 아이 낳고 싶어져 아이 낳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 낳고 싶어 하잖아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심지어 사회복지사라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도 여성이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내부에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고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퇴직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분이 그런 육아로 인하해서 발생하는 휴직에 대해서 공공부분처럼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미 민간에는 근데 저는 이거는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첫 번째 소극적인 관점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담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아직도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KYC라는 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KYC라는 단체에서 파파쿼터제라는 정책을 제안했었는데 심지어 그게 찾아보니까 07년도야 되게 오래됐네요 잠깐만 그럼 몇 년이죠? 11년 지난 거죠 그때부터 제안했던 정책인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당시에 의제로 선정되고 정책 제안을 할 정도의 이야기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외의 것들은 사실 거의 이렇게 좀 많이 진행 그 육아 정책 관련해서 진행된 경우 특급 청년회 잘 듣고 계신가요? 청주 KYC 정미진 활동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이다연 활동가가 진행하는 MBC 충북 라뷰 청년 콘텐츠 특급 청년회 청년이 바로서야 이게 나라죠 제가 그 되게 약간 그 거지야 다비는 저번째 비혼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되게 꿈꾸는 사람이라서 많이 찾아왔었는데 그 육아 나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다 0살인 거야 육아 나이가 아 안 해봤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렇죠 혹시 육아 나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와 접촉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고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커가는 것들에 대한 육아 보육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한 살일 때 그 보육자도 한 살이 되고 아이가 두 살이 되면 같이 두 살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 아이가 한 세네 살까지는 아빠랑 엄마가 나이가 비슷하대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막 17살이 됐어 그럼 엄마는 15살 정도는 된단 말이야 그 왜냐하면 전적으로 여성의 그 육아나 교육에 대한 그 역할이 전적으로 위임됐었으니까 근데 남성이 그 아이 이제 아이가 17살 정도 되면은 아 이 아이와 뭐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딱 갔어 근데 아이가 아빠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5살 자긴 17살이야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5살과 17살이 같은 주제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서가 엄청나게 크게 분리돼서 거기서 생기는 가정 불안화 소통의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들 이건 돈의 문제와 별개로 이런 조직 문화나 노동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이 듣다 보니까 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육아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맞아 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그렇고 남성 아빠와 아이의 교감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쨌든 육아휴직은 항상 제가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누구 주변에서 아이를 낳대 아이를 낳았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빠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 아빠가 많이 도와줘 남편이 많이 도와줘 도와주긴 뭘 도와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는 결국 엄마가 하는 거고 아빠가 좀 도와주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계속 반복되니까 휴직도 넌 어차피 육아를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남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육아휴직을 이런 생각 그래서 자꾸 이러한 육아에 대한 책임 소재나 인식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그들이 육아나 이런 양육에 있어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방법을 봤을 때 제한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빠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빠는 육아의 방법을 돈 벌어오는 걸로 스스로를 국한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키우는 거 사회가 이미 그런 역할을 사회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책임을 갖고 있고 엄마도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상 방법만 이제 서로가 나도 이 방법을 같이 병행해도 되는지 몰랐고 근데 지금 그래서 더 혼란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성별 문제로 가버리잖아요 아니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감을 갖고 우리는 단어적으로 한정돼서 도와줬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돈 벌어오는 데는 우리가 완전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는 엄마가 책임을 갖고 있고 돈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서로 다른 책임 속에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남성과 여성 엄마와 아빠가 둘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 활동을 다 하는 거의 90% 이상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맞벌이 부부로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아직도 그 처음에 시작은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 사회적인 그걸 프레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사회적인 의식이 계속 연결돼서 왔다 그리고 저는 그걸 되게 반증하는 게 독방 육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혼 사유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해서 실제로 육아를 위해서 잠시 일을 쉬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그래 나는 돈 벌어오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지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로 인해서 굉장히 여성이 집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아이만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이 과거와는 다르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그 아동폭력 문제가 심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저 친구 어? 거제이 씨도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랑하는 저의 맞아 맞아 유치원 선생님이고요 친누나가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맞아 여기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CCTV로 일일이 다 감시당하고 그 내부 내규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말 통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되게 안 좋은 노동 조건에서 계속 일하는데 한 사건만 터지면 이제 또 난리가 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문제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일일이 다 보육일지 같은 아이들 일지 같은 것들 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고 가고 할 때도 다 유치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무리 사회가 잘 돼 있어도 그걸 부모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시간에 부모가 노동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보육교사들이 가지는 뭐 일지를 쓰는 것들 그런 관계를 일일이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 부모와 그 보육교사의 정서적 관계도 되게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남성 여성이 이미 너무나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보육에 대한 논의 수준은 이런 정서적인 관계, 실적인 관계를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육시설의 빵꾸 경제적 문제 네, 경제적 문제 사회적 안전망의 구멍 이런 걸 얘기한 게 과연 충분한 상태가 과연 맞을까? 아동수당 얘기할 때 막 그 난리가 났었는데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막 알아봤었는데 그 병설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은 수준이 달라요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임용을 봐야만 들어갈 수 있고 일단 고생에도 들어가면 굉장히 상식적인 노동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어린이집은 정말 원장님의 판 그리고 정말 저임금 속에서 한 선생님이 보육해야 되는 아동의 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림 유치원이죠 이런 부분도 부모들이 알게 되니까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을 때 보니까 아직도 그 국공립 유치원에 이렇게 맡겼을 때 퍼센테이지가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30%를 못 초과하거든요 유치원은 20% 정도 어린이집은 16% 정도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누리 가정이나 수당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국공립에 맡기고 싶어해요 그 말은 문제의 원인이 꼭 경제적인 것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션씨 오디오 꺼진 거 아니죠? 션씨 굉장히 너무 자고 있는 줄 알았네요 저는 지금 굉장히 공감하면서 듣고 있어요 경청 청취자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패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출산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출산이 어렵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들을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야기로 좀 나눠주고 그런 이후에 이제 미미씨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왠지 다음 회차부터 진행자가 다미와 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나 잘리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미 버리지 않아요 손꼭 잡고 갈 거예요 괜찮아 네 그래서 얘기를 그러면 션씨가 먼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잖아요 각자에 대해서 출산 출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그리고 제 주변의 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님께서도 출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랑 이제 와이프는 많은 고민을 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출산을 하지 못할까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정말 사랑의 결실로 애기가 생기는 거는 저도 축복하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 닥쳤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내가 버는 돈과 와이프가 버는 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육아를 하는데 충족할 수 있을까 또한 육아를 할 때 우리는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공동 육아를 직접 하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개인 직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주도를 하고 그리고 공동 육아를 하자는 걸 의견을 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에게 그럼 당신이 지금 본업을 포기하고 주 목적을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부수적으로 회사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나도 고민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단순히 우리는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우리는 아이를 갖지 말자 출산을 하지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인식 사회적 인식 뭐 이런 것들 얘기들 들으면서 아 내가 겪고 봐왔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웠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똑같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맞춰서 육아를 감당했었고 근데 제가 나는 그래도 아이를 낳기 힘들 것 같아 애 키우기 힘들 것 같아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다 책임을 감수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그 노동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다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우리 애들 저 우리 삼남매 먹여 살릴 수 있게끔 저는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모든 걸 나에 바쳐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잊고 아이도 같이 잊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봐왔던 우리 부모님의 육아 방식 때문에 좀 더 반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내가 잊고 싶은데 내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국가라는 존재가 요새 어벤져스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완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민과는 또 다른 하나의 주체라고 봐야 되나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나 틀 그리고 평준화라는 것 속에서 계속 튀어 보이는 것들을 깎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이상을 보였을 때 국가는 나를 결국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역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서 국가 의존적인 태도는 전 최대한 버리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더니 협동조합을 요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공동 육아를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소설을 말한다면 그냥 마음에 맞는 친구들 혹은 내 옆집 내 아파트라면 옆동 윗동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아서 일부 출자금을 내고 상근자를 한 명 두면 원장을 내가 고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사업처럼 CEO를 고용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만 보고 받으면서 애들을 키워나간 시스템을 직접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희생되면 안 될 게 이 활동이 엄마라는 특정 성이라던가 특정 지위의 사람이 이에서만 될 게 아니라 부부가 상의를 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 큰 그림은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해나가면서 동시에 국가나 사회적으로 스스로 인식 개선을 하는 게 장기적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딱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애를 딱 했어요 저는 이러면 그냥 제 남자친구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거부감 없이 요즘 저희 흑수저나 흑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난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 그러니까 뭐 어떤 애는 대학만 들어가면 딱 자동차 나오고 어떤 애는 부동산 물려받고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먹을 때 공부하고 싶을 때 뭐 유학 가고 이런 것들이 나의 노력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나는 보고 자랐어 근데 우리 부모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부모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탓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됐을 땐 무서운 거예요 내 아이가 그걸 잘 이해해주고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될 사회는 왠지 제 생각에는 좀 더 이런 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아이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나 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내가 경험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그 아이가 경험하는 박탈감이나 어려움도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느끼는 자격지심이 클 것 같은 거예요 부모로서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런 시민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소득을 많이 벌진 않지만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낳고 싶어요 같이 가야겠네요 같이 그렇죠 공동체와 가족과 같이 가야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꾸욱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실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2016년도 12월에 출산지도 기억나나요? 충격적이었죠 네 출산지도 문제가 있었죠 행사부에서 가인기 여성을 한 명 단위까지 옆에 담이 머리 머리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인기 여성 한 명 단위까지 포함을 해서 각 지역별로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역엔 가인기 여성이 몇 명 저 지역에는 가인기 여성이 몇 명 이런 자료들을 실제로 통계를 발표해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했었고 이것들이 엄청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성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켰었던 게 완전히 인격 모독이죠 이거는 사람을 아이나는 기계 취급하듯이 표현해가지고 한 거니까 네 이런 거가 있었고 또 하나 또 더 기억이 나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기적인 인구 포럼이나 저출산 요인 이런 것들의 자료를 내는데 그 중에 결혼 결정 요인을 조사한 것 중에 여성이 고등 교육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향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건 실제 그곳에 있는 선임연구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한 음모 수준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서 유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분이 결국 사퇴 엄청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사퇴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했던 국가가 아까 다미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좀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이나 다양한 삶을 좀 너무 망가뜨리거나 존중해 주지 않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의식들이 너무 좀 도구로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점을 솔직히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저도 굉장히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입장에 많이 서려고 하지만 전 이걸 보면서 여성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과연 남성이라고 얼마나 존중해 줄까 남성도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수단으로서밖에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사회적 의식이 팽배해지면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출산 육아 이런 성스러운 가정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각자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출산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상 속에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각자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돈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속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는 아이를 낳았을 때 난 내가 직접 케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는 봉급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한 150만 원 정도만 받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 150만 원을 주기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근무를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하루 한 3시간 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육아를 하기 위해 전담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회사가 부담하고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었으면 그런데 요즘에 청년 정책 중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급여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하다가 이런 말 이제 중소 낮은 급여의 일자리도 들어가기만 하면 급여를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도 생겨나니까 실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정책 찾아봤어요 내가 그걸 타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역시 성실해 그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제 입장에서 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6개월 이상 현직을 떠나서 실업이 된 상태가 6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실업기간이 실업기간이 6개월이 있어야 아마 그거를 제도를 타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일단 대출금도 갖고 이렇게 아동바동 사는데 6개월의 실직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거치고 나면 내 월급이 대기업 월급처럼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지만 그런 거를 차라리 그냥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도 실직 상태가 아니어도 바로 투입해주면 안 되냐 그런 고민이 있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중요한 지점 같아요 보면 언니들도 직장 다닌지 막말로 아이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다닌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애기가 임신이 된 거야 그럼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만둘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직 기간 6개월이 전제조건인 것처럼 그 전제조건들 기준들이 얼마나 완화되고 보편적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건가요 결국 편하게 결국 션의 생각 유토피아인 건가요 네 어쨌든 네 거짓 출산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저출산 문제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거 되게 굉장히 폭력적인 수동적인 말이잖아요 날출의 날출의 나을산 아이를 낳는 그거 하면 저출산하면 여자만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출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생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우왁 역시 다른네 그런 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육아도 아까 듣다 보니까 나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 뭐냐 부모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온전히 아이와 교감을 다 하고 싶은 부모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함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외부의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이와 같이 결정할 수 있는 내 부모와 같이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토피아라고 하니까 기대된다 엄청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어벤져스를 봐서 그런가 어벤져스가 잘못했네 어벤져스가 잘못했어 아니 근데 약간 근데 왜냐면 유토피아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단어거든요 실제 나왔을 때 단어 정의와는 다르게 완전 엄청난 상상의 세계인데 되게 표현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가 300만 원짜리 유무차를 안 사고 10만 원짜리 유무차를 사도 내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한 사회가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요소들을 이 안에 지배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엄만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애를 낳으면 500만 원짜리 유무차가 털컹 나오면 이게 더 좋은 기능이 있고 단단하고 하니까 이걸 사는 게 이 아이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집이 사면 나도 대출금 껴서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에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또 돈이다 보니까 더 힘들고 근데 또 삶에 대한 여유도 없다 보니까 내가 애를 계속 안고 다닐 수 있다면 사실 유무차보다 내 품이 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돈도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거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그냥 부모들이 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가 엄청 꺼려지는데 그냥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한테 출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회는 딱 그 사회인 것 같아요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아니라 저가 유무차를 사도 이게 내가 아이의 사랑과 이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난 아이를 사랑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잘 키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아 성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죠 오늘 나온 최고의 어록이지 않을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명언제족인데 육아를 하는 당사자 그리고 출산을 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과 생각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를 배 안에 그렇게 오랜 시간 품고 그 소망하던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존중되었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사회의 책임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유토피아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번 주부터 고민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저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보기 위해 노력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걸로 저는 결론을 아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압박감 유토피아 얘기하다가 유토피아 얘기하다가 되게 역시 담임이 멋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오늘 진행이 다 뭔가 끊기는데 이러지 마요 여러분 아니요 멋있었어요 그냥 제일 멋있다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행자 바꾸지 말라고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를 근데 구체적으로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정책이었더니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래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막연함이 있긴 했는데 이런 논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남자친구한테도 대화의 중요성이 개월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주변 분들과 막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고민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팟캐스트가 또 목적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쵸? 오늘 다민씨가 그 어벤져스를 보고 상상하는 그 세계관을 듣는 게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도 꼭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을 제가 거기다 찍고 있었는데 또 흩뿌렸어요 결국 어벤져스 홍보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약간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좋은 대화였다고 생각하고 항상 또 이렇게 저희 특급 청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고민들 이런 걸 또 다시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패널 분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확실히? 네 작별 인사하기 전에 우리 특급 청년의 되게 오늘 끊긴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하고 훈훈한 분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저희는 MBC 라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주변에 구독해요 좋아요 누르세요 했는데 반감을 갖는다 그러면 핸드폰을 뺏어서 직접 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도 나도 2회 3회차 이렇게 녹음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팟캐스트를 만들어볼까 계획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느꼈던 점이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던 점들을 이렇게 얘기 말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소되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내 머리 한계 속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비록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다양한 답을 들어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청년분들이나 다른 세대층에서도 우리의 고민을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공감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4세 청주 유부나 김... 션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 뭐죠? 우리 끝인사가 뭐였죠? 아 여러분 오늘도 돼지껌 꾸세요 오잉 오잉 해소 och 콧くださ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